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가 이렇게 정직함을 완전히 상실하게 돼서가 이제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사회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결속하고 이런 것은 지도증이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그 다양한 이해관계가 그렇게 충돌하는 그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그 접착제와 같은 것이 정의감 올바름 정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뻔히 일어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선거부정을 대통령이 그냥 뭉개는 겁니다. 뭉개면서 여러분 대국민 성명을 하면서는 의료계획이 어떻니 연금계획이 어떻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정쇄신을 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들의 뜻은 뭡니까 표를 충분히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뜻을 받들은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 뜻을 받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 용산의 대통령실의 믿음이 가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뭡니까 저 양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동훈 씨가 국민의 사랑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양반이 진짜 진심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정직함이 너무나 여러분들 바닥 수준에 도달한 것 같아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대통령 이름 선거 부정을 깔아뭉개 가지고 본인 재임 하에 4번의 선거 부정을 당하고 그래도 여러분 뭡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선중앙동화와 같은 그런 논조들이 전부 다 뭡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회가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이런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굳이 통계학으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냐 당일 투표는 죄다 국민의 힘이 이기고 사전투표는 큰 폭으로 죄다 여러분들 뭐죠 더불음주당이 이기고 서울에서 당일 투표에서 만 표 이상 정도 차이를 못 내면 전부가 다 사전투표에 뒤집어져 가지고 다 여러분들 고배를 마시고 여의도동이 포함된 영등포 의뢰수는 당일 투표에서 박용찬 후보가 55대 45로 이겼고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뒤집어 가지고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뻔히 박용찬 후보 자신이 자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낙선이 된 걸 알 건데 다 헛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정권 심판론에 매달려서 그냥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진석 후보는 여러분들 만 표 이상을 공주 부여 청량군 선거구에서 이겼는데 그런데 뭡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들 국회의원직을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가 여러분들 큰 절을 하고 다니니까 이게 사회가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될 수가 있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정권교체라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버리는 건데 제가 특정 정당을 두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심에 따라서 정권교체가 원활해야 북조선이나 중국 공상당하고 이런 다른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지키지 못해 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국민들이 노예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그 노예살이를 하게 됐는데 식자청도 다 침묵하고 언론들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고 대통령은 원산보고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젊은 한동훈 씨는 무슨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까 저것들이 인간인지 아니면 짐승인지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들죠 제가 본래 성품이 격한 사람이 아닌데 저 양반들이 지금 정신이 있나 아니면 저게 맨정신이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사회가 이렇게 정직함이 실종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식들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짓과 사기가 조작 위선이 판을 쳐 가지고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려면 선거에서 일어난 실체적 진실 여러분들 밝혀야 되니까 그래도 굴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실체적 진실을 일단 밝혀야 그것을 인지한 시민들이 움직여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변 분위기는 참 낙담하게 딱 여름 13일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런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힘이 전패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425대 제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